꺄옥 주연 양상은 첫 포인트 청문의 집중력 최효주 자 최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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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갔어요. 더 강하게 들어가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. 아 리시브 또 길었어요. 4대1 최효준도 밖으로 내보내고 말았어요. 1대5 서브 득점 최효준 범실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. 자 연희은 공격 받아냈습니다만 이번엔 걸렸던 2포인트 리드 양하은 아 최효주가 양은의 공격을 받 어 서브 득점이에요. 최효주 아 빨라요. 간결한 최효주의 풀 손도 못 댈 때도 있어요. 그 상황을 최효주는 좀 몰아붙여야 되겠습니다. 와 카운터 최효주 만들어냈습니다. 동점을 내준 양하은입니다. 양하은 득점 최효주의 다시 양하은이 한걸음 앞서 있습니다. 아 최효주 양하은 양하은 게임 포인트까지 갑니다. 스피를 많이 줄였고요. 참 단단해 보입니다. 게임 포인트에서 양하은 선수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최효주의 서브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아 나갔어요. 네트 맞습니다. 대결에서도 최근 좋은 흐름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거든요. 네 오늘은 조금 네. 두 번째 게임 한 포인트씩 주고받습니다. 양하은의 서브. 최효주 아 코스 좋네요. 양하은의 서브 다시. 최효주 성공해냅니다. 3대1 두 번째 게임 최효주가 리드를 시켜가고 있습니다. 네트 걸립니다. 3대2 나갑니다. 서브 득점. 최효주가 기록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. 야 백핸드로 고집했던 최효주의 승리. 블럭 백핸드에 당하고 말았고요. 이래 옵니다. 네트 맞고 나가는 양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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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하은이고요. 3점 차입니다. 3점 차입니다. 야 백핸드로 버텨냈던 최효주입니다. 양하은 선수 서브 두개. 서브 득점. 3점. 2점 차입니다. 2점 차입니다. 3점 차입니다. 넘어옵니다 마무리 해내는 양하은 최우즈는 도망가야죠 아주 선수의 집중력 자 믿고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우즈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줄지 양하은 오우 양하은 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점을 만드는 양하은입니다 세븐홀 그리고 역전까지 단숨에 갑니다 네 이 전반왕은 또 다른 분위기죠 최여주 성공해냅니다 네 랜시브 잘 처리했네 나갑니다 양하은 회득점 야 나갔어요 양하은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양하은 횟수 네틱 얼립니다 양하은 승리 양하은 승리 양하은 회득점 There is also tragedy,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, we...